023260 안녕하세요. 주식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태광입니다. 태광, 은, 는 동사는 1982년 8월 1일에 태광밴드공업주식회사로 설립되었으며 1994년 9월 7일 코스닥 시장의 상장함 영위하는 목적사업으로는 각종 배관자대, 관, 이음쇄류 제조 판매업, 플랜트 설계, 제작, 시공업, 기계 제작 판매 및 설치업 등이 있음 종속회사가 영위하는 목적사업으로는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공연시설 운영 및 대관업, 전시기획 및 제작 유통 판매, 두차전지 생산 설비 부품 등이 있음 기업 개요 대시 엘보, 디, 리두서 등 각종 배관자대 및 관, 이음쇄류의 제조 및 유통업을 주력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음 대시 주요 수요처는 원자력, 수력, 화력 등 발전 설비 산업, 석유화학 산업, 조선 산업이며 전체 매출의 70% 정도는 수출을 통해서 발생함 대시 글로벌 관, 이음쇄 업체는 유럽의 텍토비, 텍로포어지 등이 있으며 국내 시장은 성광밴드와 동사 등 소수의 업체가 시장을 과점하고 있음 재무 대시 임대 수익의 감소와 자회사 HYTC의 두차전지 부품 수요 부진에도 주력 플랜트용 기자대 관, 이음쇄류의 수주 증가에 힘입어 전년 대비 양호한 매출 성장 대시 양호한 매출 성장에 따른 원가 및 판관비 부담 완화로 영업이익률 전년 대비 상승, 외화환산 관련 비용과 금융자산 평가 손실, 법인세 증가에도 순이익률도 상승 대시 두차전지 시장의 성장에 따른 자회사 HYTC의 수익 회복과 카타르 LNG 프로젝트 등 에너지 관련 투자 확대에 따른 플랜트용 기자대 수요 증가 등으로 매출 성장 전망 2023년 7월 17일 10시 4분 기준, 장중, 태광의 시가 총액은 5,525억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주가, 입니다. 태광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닥 129위입니다. 태광의 상장 주식수는 2,650만 주입니다. 태광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태광의 퍼은 11.64배이고 추정 퍼은 10.00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27.57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11.93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1,350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8,560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87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1,791원이고 추정 EPS는 2,055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1.09배, 19,144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0.81%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4.00이며 목표주가는 2만 3,150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31억원, 135억원, 454억원입니다. 단기 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 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50억원, 185억원, 368억원입니다. 태광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13번지 31%이고 유보율은 3619.73%입니다. 부채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621.68이며 전일 대비해서 6.62-0.25%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95.19이며 전일 대비해서 1.09-0.12%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태광의 2023년 7월 17일 10시 4분 기준 장중 현재가는 2만 85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2만 1100원보다 250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2만 432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태광의 종가는 2만 850원이며 주가가 태광의 21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 밴드 중심선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